그래서 지연이는 오늘... 어디갔어? 오케이. BL7이죠. BL7에서는 어떤 애들 모아놓고 배웠나요? 파닉스. 유우어의 답. 그렇죠. 유우어 중에서 뭐 되는 친구들? 뉴 되는 친구니까. 그래서 얘들은 여기에 나오는 녀석들은 뭔가 공통점이 있죠? 그래서 이 친구 소리는? 뉴. 뉴. 그래서 하나씩? 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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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? 뉴. 소리 안 나죠? 대신에 어디간다고? 건너집간다고? 건너 건너집간다고? 건너 건너집가서 야 나 소리가 소리를... 나 아무 소리내면 안된대. 아 신심해 할 일 없어. 같이 놀자. 네 이름 뭐냐? 네 이름은 뉴다. 됐습니까? 그래서 뉴가 원래 가진 소리는? 유, 오, 어 유, 오, 엔데 얘 때문에 유가 됐죠 내 이름을 불러줘 대표 소리 김빠졌어 내 이름을 불러줘가 됐죠 뜻은? 노세 노세 당나귀 됐습니까? 네 오케이 그래서 소리 미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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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기 엠 미우 엠 이 오케이 파닉스 빨리 떼고 이제 진짜 영어 좀 하자 네 알겠습니까? 오케이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미우 오케이 소리 어 디은 디은 하나씩 드 드 유 늦 늦 합쳐서 디은 디은 뜻은 어 좀 뜻이 어려운데 디은 하면서 무슨 그림을 봤을 텐데 모래 모래 언덕 모래는 샌드고요 모래 언덕 디은 디은 오케이 모래 언덕 디은 쓰기 티 유 에 이 소리 디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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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계속해서 소리 큐 큐 하나씩 크 크 유 유 트 트 오케이 쓰이는 뭐 중에 스크 중에서 크 오케이 어 중에 유대꾸이기 때문에 네 뜻은 귀여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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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큐 트 쓰기 c u t e 소리 큐 큐 큐 큐 트 퓌 그래서 소리 큐 큐 큐 뜻은 큐 큐브는 원래는 속이 텅 비어있는 관을 큐브라 그래 큐 그렇습니까 그래서 치약을 담아놓는 그것이 있죠 그것도 큐브라 그러고요 속이 텅 비어있는 데다가 에어를 막 공기죠 집어넣고 물 위에서 타고 놀죠 그것도 뭐라 그래요 큐 큐브라고 하죠 원래는 속이 텅 비어있는 관을 큐브라고 합니다 네 오케이 그래서 소리 큐 쓰기 t u p e 오케이 소리 큐 큐 그래서 소리 mute 하나씩 m m u mute 앞서서 소리 mut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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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뜻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뭐죠 음소가 음소가 그렇죠 소리가 나지 않는 맞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소리 나지 않는 mute 쓰기 m u t e 오케이 소리 mute mute 오케이 그다음에 네 소리 네 네 아잉 아잉 퓨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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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씩 퓨즈 뉴 쯔즈 합쳐서 퓨즈 퓨즈 퓨즈는 뜻이 뭐죠 도화선 도화선 네 그 보면 그림에 이런 그림 나와 있지 않나요 네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 퓨즈 퓨즈 하고요 그다음에 뭐 집에 갑자기 뭐 전기가 뭐 아니면 뭐 가전제품 같은 거 전기 쓰는 게 고장 났을 땐 퓨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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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생겨서 여기에는 누리로 되어있고 양 끝에 전기가 통하게 되어있고 전기가 통하는 선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여기에 원래보다 너무 강한 전기가 흐르면 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전기가 흐르지 않게 너무 강한 전기가 갑자기 들어오면 얘가 갑자기 뚝 끊어져요 그래서 강한 전기가 흐르지 않게 하고 불이 나지 않게 하는 장치를 보고 뭐라 그런다 퓨즈 F.O.V.E. 뜻은 정육면체 뭐 집에 하나씩 있을걸 장난감 그쵸 파란색 노란색 맞추는거 정육면체를 생긴거 그래서 정육면체 큐브 쓰기 T가 아니구요 계속해서 소리 하나씩 뜻은 뭐 조금 어려울수도 있는데 혹시 뜻 압니까? 어 아니에요 그래서 Tune은 원래 음조 음악의 한 어떤 개념입니다 뭐 이런 Tune이 잘 되어있다 소리가 잘 난다 뭐 이런거 이렇게 쓰는거죠 어쨌든 소리 Tun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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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 N E 이구요 그 다음에 다음꺼 바로 한 번 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Tune 그래서 지금 B에 7 했으니까 다음은 B에 8인데 B에 8은 마찬가지 많이 없네요 다섯개 다 읽고 쓸 수 있도록 짝수 준비해 주시기 바라구요 난이도는 조금 더 어렵죠 네 마찬가지 U가 U 소리 되는 애들 모여 있을겁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